자전거 안장에도 들어가고 야구 배트에도 들어가는 것. 자전거 안장 등에 25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숨겨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직원들도 검거됐는데, 일부 손님들은 클럽에서 마약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직접 밀반입을 시도했습니다. 이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전거 안장 속에서 은박지로 쌓여있는 봉지가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야구 배트 안에도 기다란 비닐로 포장된 무언가가 나옵니다. 피의자들이 마약 밀수에 이용한 물품들입니다. 이들은 자전거를 통째로 국내에 들여온 뒤 실제로는 마약을 숨긴 자전거 안장만 따로 떼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특송화물편으로 마약을 밀수입한 일당 8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2021년 11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밀수입해 유통한 마약은 무려 25만 명이 투약 가능한 필로폰, 케타민과 엑스터시로 약 300억 원에 달합니다. 한 번에 천만 원 이상 쓰는 단골 손님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서울 강남 유명 클럽 직원과 손님 57명도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마약을 건네준 클럽 직원이 검거되자 직접 태국에서 1억 1천만 원 상당의 케타민을 구해 속옷에 숨겨들여오려다 공항에서 적발된 손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클럽 직원과 손님 총 10명을 구속하고 1억 8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